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이재명 후보 무죄를 압는 범죄로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월 19일 날 한국일보가 특종한 김만배 50억 클럽 챙겨주려고 420억 수익 배분을 계획 짰다. 이 바로 녹취록에 권순일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또렷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020년도 3월 24일 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운중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정용학 회계사를 만난 김만배 대주주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한 사람에게 50억씩을 주면 몇 개인지 계산해 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권순일, 권순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권순일 대법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사건은 모두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서 친형인 고 이재순 회계사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지상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소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업적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다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바로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대법관은 자신은 추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간단하게 요약 보고서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동 개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추심이 아닌 다른 대법관들이 공판 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발언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다 허위 혹은 거짓심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문은 모두 9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적의 허위사실 공표제는 판결문 68쪽부터 85쪽까지 모두 18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이 항소심 판결을 완전히 뒤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판결문을 권순일 씨가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권순일 대법관이 봤다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4대 쟁점 중 하나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대장동 개발 문제가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권순일 대법관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고 거짓말입니다. 한참 문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에 언급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백과사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안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은 아주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게 되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멤버 6인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권순일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의 살해검이 바로 김만배로부터 권순일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김만배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권순일 재판글에 의해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권에 해당할 정도로 핵심적인 증거물이 바로 이번 김만배 녹취록입니다. 2020년도 3월 24일 날 바로 성남시 운중동의 모 카페에서 그렇게 녹취된 내용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연구간 보고서를 이미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대법원은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난 1월 6일 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1월 19일자 동아일보는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권순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무죄 취지 판결에 근거가 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가 대법원 내부망에 전혀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법원 내부망에는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두 건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은 1차 보고서로 심청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1건은 2차 보고서로 2심 결론대로 유죄 판결을 유지해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패소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런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2차 보고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되는 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취지 결론을 내린 헌법재판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가 내부망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에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습니다. 이후 유죄 취지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사건은 2022년 6월 전원합의죄로 해부됐고 한 달 만에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냈던 김태규 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죄로 해부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김만배 대주주의 8번이나 되는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2차 보고서, 유죄 유지 거부, 새롭게 작성한 3차 보고서, 무죄 근거의 실종, 권순일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 수령, 마침내 50억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으로 당당하게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김만배 대주주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순일의 재판거래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부활에 더 이상 무선 증거가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 시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상도는 조사하고 권순일, 박영수는 왜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요? 53명이 찬성이고 1명이 반대입니다. 피님은 권순일 그래서 무죄로 되었군요.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찬성이 47명이고 반대가 0명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정치적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덮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대법관이 사후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를 봐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법원 역사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권순일 씨는 1958년생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설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 엘리트로선 최고본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수많은 비난과 포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사후에 뇌물을 약속받고 그리고 특정후보에 손을 들어준 바로 이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에 관련됐습니다. 정권을 그쪽에서 잡으면 덮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것은 나라의 기강 자체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대형사건입니다. 이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50억과 차원이 다릅니다. 50억 클럽의 다른 5명이 받는 것도 물론 그것도 범죄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직 대법관이 사후에 약조된 뇌물을 받기로 결정한 그런 사건으로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